오 베이비 알러비유 여러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날 데이트 가셔야죠 왜요? 맞을래? 괜찮아요 소수리 여러분들을 위해 발렌타인데이 하하 여러분 빨리 와서 드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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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처음 보내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말인데 상황극 해봅시다 연인 사이인 거예요 지금부터 레스토랑 특집 옷도 차려 해봤다고요? 연인 사이는 보통 반말 하죠 자 오늘은 우리 연인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오 베이비 베이비를 위해 와인 우리는 아직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우유 오늘 바른 타임이니까 우리 그냥 우유 먹으면 안 되지 베이비 오 베이비 오 초콕 베이비가 알려준대로 초콕을 다시 먹어볼게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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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베이비 이거 처음 해봐 이거 휘핑크림이라고 하는 건데 베이비 덕분에 내가 하나 장만했어 혹시 말라서 득에 베이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돈 쓴다니까뭐 흔들면 되는 건가? 나 처음 해봐 한다 으악 으어 오 베이비 I LOVE YOU 어 너무 좋아 베이비 우리 본격적으로 이거 먹기 전에 입가심을 좀 할게 내가 오늘 첫 끼라서 말이야 체육볶음이야 음 치얼즈 베이비 나 방금 양파 먹었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마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우리의 첫 발렌타인데이 위하여 팀널볼부터 먼저 먹을게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3분? 돌려온거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같이 먹자 이거 되게 너무 맛있어 베이비 다음으로는 마카롱을 먹어보자 좋아하는 마카롱집 마카롱이야 이거 뭐야? 마치 이거 내 엉덩이 같아 뽕뽕 여기는 색소를 안 써 너무 쫑득쫑득 우리 베이비 마카롱 먹어본 적 있어? 진짜 맛있어 안 먹어봤으면 꼭 먹어봐 딸기를 한번 건드려볼게 소설이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 베이비를 위해서 내가 먹어볼게 스읍 우리 그거 안 했지? 뮤지큐 그거 알아? 이 세상에 과일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없다는 거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베이비 딸기를 이 생크림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베이비 먼저 딸기와 생크림 베스트야 베이비 이거 알지? 과자에 누텔라 오 좋어 발라 딸기 하나는 아까우니까 이거를 올려 이 위에 생크림을 오우 예스 이렇게 먹으면 대박이라고 너무 맛있다 과자 그다음에 누텔라 그다음에 딸기 마지막에 생크림 완벽해 우리 베이비도 하나 해주게 나 안 깨꼈나? 어? 이번엔 누텔라 좀 많이 어우 어우 베이비 거야 베이비 먹어 와 녹는다 어? 베이비 화장실 가고 싶다고? 빨리 갔다 와 나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갔다 와 와 와 와 근데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면 LBC 떠오르지 않아? 이게 LBC 초콜릿인데 대박인 게 쿠키야 쿠키 엘비스 초콜릿에 딱딱한 거가 엘비스 초콜릿에 딱딱한 거가 뒤를 돌리면 약간 쿠키 같은 똥이 붙어있어 그래서 식감이 바스슥딱딱 바스슥딱딱 떠슬이 좋아하는 식감이야 음 벌써 너무 잘 아니야 왜 이 정도 먹고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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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 나 때문에 단거 억지로 먹는 거 아니니? 아니야 베이비 나는 진짜 좋아 정말로 진짜 칙척을 받아볼게 내가 칙척을 안 먹은지 엄청 오래 됐는데 주말 알바하는 데서 사놨지 뭐야?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지 뭐야? 칙척 너무 맛있어 알바할 때라서 그런가 보다 안녕 옷들을 진짜 좋아했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뜨의 옛날 맛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저 내 입맛이 변했을 뿐 이거 알아 이거? 앙버스토 또 소리 진짜 좋아하네 마카롱이야 역시 이거는 남겨둘게 물 할 때마다 먹어야겠어 헉? 네 베이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틀어줄게 그리고 베이비 우리 오늘 밤모하기로 했잖아 밤모임 말고 밤말모임? 아 반말 모드 베이비들도 댓글 달 때 반말 모드 해야돼? 알았지? 우리 베이비들을 위하여 오 이상해 너무 저렇게 먹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나 요런 딸기를 노트라해지자 찢어먹고 싶었어 오 오 오 오 아 어떻게 쪼개져서 나왔어 큰일이다 이거 일회용 아닌가 오 오 오 오 베이비 이거는 발렌타인데이 특집 라면이야 이것만 봐도 무슨 라면인지 알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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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오 오 딸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얘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나? 얘는 그냥 따로 먹을게. 어, 더러워.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고. 씨가 뽑혔어. 한 번 더 보여줄게. 나만 죽을 순 없지. 지워버리자. 아, 굳었어. 아, 딱딱해. 5분 전에 져였으면 맛있었어요. 너무 쫀득쫀득. 뭔 말인지 아시죠? 아, 밥 모였는데. 그러면 이번 영상 밥 모하기로 했으니까 베이비. 베이비 댓글에 밥 말해도 되는 거지? 주접 좀 열어보자. 또 떨어뜨렸네. 미안해요. 맛있어. 5분 전에 나였다면. 너무 쫀득쫀득. 베이비. 베이비와 발렌타인데이를 같이 보내고 나서 느낀 적이 뭔지 알아? 내년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스테이크 썰러 가자. 스테이크. 스테이크. 베이비가 이 영상을 본 다음 날에는 또 술은 출발 알바. 빨리 알바 그만두고 베이비랑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노수리 화이팅할게. 베이비들도 항상 영상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 아, 근데 내년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화이팅. 오늘 노래는 발렌타인데이 날 우리들을 위한 노래야. 사랑바바 꿈 말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또 술님에게는 또가 있잖아요. 맞아. 안녕. 안녕.